제가 가서 먹어도 돼요? 얘기 안 해요. 안 됩니다. 룰이 그랬는데 왜 이런 아니에요? 비워두면 안 되죠, 밑에서 치고 있는데. 뭐야, 뭐야. 하나 이렇게 치고 있잖아. 이게 뭐예요? 아니, 방송의 기본을 몰라요. 인서트 촬영이 있습니다. 교인님, 미안합니다. 인서트 촬영을 해야 합니다. 오늘 깜빡했습니다. 저 해요. 네. 저는 볶음밥! 볶음밥! 긴가. 긴가! 긴가! 내가 제일 불리해야 된다. 야, 방수야 너만 나오면 우리 된다. 우리 팀만 2명 남았어, 지금. 너만 나오면 지금. 야, 우리 1등이야. 너 팀 보였어? 내가 제일 불리해야 됐지. 방수야. 다른 팀 다 성공한 팀 있어? 아니야, 아니야, 형. 어, 없네. 자, 방수야, 우리 할 수 있어. 형, 우리 1등 하자. 1등 한 번 하자, 방수야. 야, 타코옥 3개 가져가자. 방수합니다, 방수. 자, 갑니다, 형. 토마토 스파게티! 토마토 스파게티! 아, 이 길 있는데. 1등이다, 1등. 빙고! 빙고! 예! 예! 신청! 아,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건... 아,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건...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먹지 마. 한, 한 번만. 왜 맛있는데? 아, 저기... 토마토 스파게티 이런 거? 아, 너무 짜증나. 아, 애교 콜을 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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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교 콜을 내야 되죠? 아니, 애교 콜을 내야 되죠? 아니, 너무 비싸잖아요, 너무. 야, 너무 추워. 야, 애교 콜을 내야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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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 뭐냐? 아니, 너무 비싸게 해 주세요. 아, 나 진짜... 이런 반전이 나이냐. 난 진짜... 난 저런 방어하는 편이야. 나 진짜 이렇게... 아, 앞에 좀 봐야지. 야, 그래 씨, 뭐 보니? 방송 꼴등이에요, 방송. 이틀 꼴등해. 아, 나 진짜... 어떻게 만들어도... 도영 씨가 지금... 도영 씨가 무조건... 내가 제일 싫은 스타일이잖아. 막 답답한 애들. 어, 공부가, 공부가. 아, 이렇게 딱 동해드리려면 제일 싫은 거. 나는... 답답한 애들이라뇨. 아, 나 묻힐 것 같아, 답답해서. 아, 나 묻힐 것 같아, 답답해서. 이게 뭐야?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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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 씨. 저요? 네. 파인애플 빙고. 파인애플! 아, 있어요. 야, 이씨. 아, 너 진짜...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졸려! 아, 너 뭐야? 진짜. 아, 진짜. 너 뭐야? 아, 진짜. 너무 답답해. 야, 졸면하고 어떻게 그걸 몰라. 야, 졸면하고 글자 수가 다른데 그걸 모르냐? 나는 한 입 넣었는데 졸면 맛이 나야 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 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 되는데 스파게티 맛이 나야 되는데 쫄면 맛이 났다 그래야지. 아, 그걸 지금 영하구나. 진짜. 진짜. 스파게티 맛이 나야 되는데. 내가 뭐 먹었어요? 내가 먹은 게 뭐지?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토마토 스파게티! 스파게티! 스파게티를 하고 쫄면을 들고 먹은 거야. 알겠습니다. 결정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토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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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지 같은 것도 먹는다. 도토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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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광수 진짜. 끝났네. 진짜. 너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제발. 뭘 제발이야. 너 졌어. 콜정 안 할 수도 있어요. 쟤 볼룩 있잖아. 없었어요? 이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제발 없어라. 오늘이 그날이라고 내 아기 때문에. 오늘 얘기했는데. 자, 깨디. 하나, 둘, 셋. 베이컨! 베이컨! 예! 베이컨! 예! 예! 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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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름으로 해야해. 이게 뭐야 뭐냐고 절명이야 가요 가요. 아 진짜 왜 그러고. 아 너무 해봐 너. 절명은 마지막으로 하시는 거예요. 잘했어.